네 이수연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증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증시 그리고 내 종목에 대해서 방향성 잡기가 참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수급도 메말랐었는데 정치 리스크까지 바람 잘 날 없는 국내 증시 지수 흐름 보고요. 금융시장이 받을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주식의 대피처는 어디가 후보로 오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2시 40분에 나온 속보고요. 야당 6개의 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을 했고 그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 낙폭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마찬가지로 2시 15분부터 낙폭 조금씩 줄여가는 움직임 나오고요. 이것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일부 해소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흐름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현재 676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현 선물 시장 매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도의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외환, 채권, 주식, 트리플 약세 때문에 연말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글로벌 평판이 훼손됐다, 신뢰도가 하락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투자심리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악화됐다라는 점,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 복귀도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외환 시장 다 원화와 국내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확실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히움증권도 역시나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단기 변동성 확대주의죠. 그런데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한국 경제나 증시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의견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추가 여진이 있더라도 경제 펀더멘털의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2400 하방 지지력은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 불확실성 해소되기 전까지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거의 제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낙폭과대 실적주나 중대형 고배당주를 안전지대로 꼽기도 했는데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안에서 낙폭과대를 현재 일으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보자 라는 평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렇다면 정부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금융위원회 그리고 은행 5대 지주사들이 일단 외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증시 안정펀드를 계속해서 가동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 또 유동성 공급해야 되면 그렇게 하겠다. 최대한 가동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했고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비정례 RP 매입하겠다고 밝혔죠. 단기적으로 증시의 유동성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최대한 유동성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민주당이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늘 오전에 전해졌었는데 2시 40분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마 72시간 내에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겠죠.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오늘 증시 상당히 변동폭을 많이 키웠었고요.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결의가 되고 또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어떠한 과정 속에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런 정치성 불황실성이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은 챙겨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증권사에서 어떻게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리포트 내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밸류업 관련해서 정책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밀었던 것이기 때문에 추진 동력을 좀 잃었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다만 이 코리아 밸류업 디스카운트라는 그 과제를 지금 정부만 걱정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도 걱정하고 있었고 야당에서도 이런 코리아 밸류업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성격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했는데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고배당 금융주 포함해서 밸류업 종목들에 외국인의 차익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도할 대로 다 매도했고 그동안 많이 사들리고 있었던 밸류업 쪽에서의 매물출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아무리 정책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는 해도 수급적인 불확실성은 꼭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흥국주권에서 계엄령 사태에 제한적인 영향받는 쪽이 바로 2차전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대부분 생산 기재가 다 해외 공장이 있고 달러와 결제로 환산 이익이 기대가 된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이 외화와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자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전체적 업종 피해는 적기 때문에 조정 시 트레이딩 관점 제안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20개나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냐 전부 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어떤 정치인 관련 종목인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고요. 대부분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서 정치 테마주가 슬슬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정권 아래에서 좀 주가 눌림이 많이 나왔었던 카카오 같은 경우도 탄핵 가능성이 나오자 장중 9% 급등했고요. 이쪽에 대한 거래대금도 오늘 많이 쏠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코스닥 안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 13개 넘어가고요. 오팟스넷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특정 정치인 테마주 상한가에 도달했다라는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먼저 카카오에 대한 일봉입니다. 3만 2천 원대에서 오늘 4만 6천 원까지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죠. 네이버의 시세를 계속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기관에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글입니다. 장중 9% 시세 급등했었는데 오후장에도 그 탄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요. 정치 테마주 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안에서 덕성우, 오팟스넷, 태양금속, 체스스. 태양금속과 체스는 한동훈 관련주죠. 덕성우와 오팟스넷은 이재명 후보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주고 나머지 종목들에서도 지금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20% 넘는 상승률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조금 일어난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쪽 종목들 흐름 계속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